자, 끝인 줄 알았지? 한 발 더 남았다 자, 8차 소년단 진 나온다! 진 나온다! 진 나온다! 글쎄? BTS가 말하면서도 돌아갔네 누구세요? 커스타 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멋있게 원시 드렸습니다 먹으러 신용만 했는데 잠깐만 아, 먹지마! 먹지마! 아, 슈퍼스타로서 이런 것도 틀어볼 수 없어가지고 슈퍼스타는 백목이었거든 슈, 둘, 갓, 갓, 갓 오십팔, 또! 안 내역게 이봐 도둑을 대체 지금 슈퍼스타로서 추를 부르세요 아,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라줬으면 좋겠어 이 노래 아, 진짜 아, 너무 부끄러워, 진짜 아, 참 아, 참 아, 참 참치! 1, 2, 3! 자린 거치 푸절도 없지만 사랑합니다!